곧달 영어, 우리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외로워서 동사에 S를 붙인다고 배웠어요. 그런데 첫 번째 예외로 지난 영상에서 파도소리 다음에는 S가 아니라 ES를 붙인다고 했어요. 오늘은 두 번째 예외, 바로 까탈스러운 Y의 두 가지 성격을 알아봅시다. Y의 첫 번째 성격, Y는 바로 고집쟁이에요. Y로 끝나는 단어에 S를 붙이려고 봤더니 Y가 말합니다. 난 나 다음에 S 오는 거 싫어. 나 I로 변신해버릴 거야. 그러니 S, 너도 ES로 와. 이게 무슨 말이지? 예를 들어 볼게요.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cry에 S를 붙이려고 해요. 고집쟁이 Y가 말합니다. 내 뒤에 S가 온다고? 난 싫어. 나 I로 변신할 테니 S, 너도 ES로 써. 그래서 cries가 됩니다. 또 다른 예를 볼게요. try에는 어떻게 S를 붙일까요? 고집이 센 Y로 끝나죠? Y가 말해요. 난 S 싫어. 나 I로 변신할 테니 너도 ES로 써. 그래서 tries가 됩니다. 이처럼 Y로 끝나는 동사에 S를 붙일 때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야 합니다. 이제 Y의 두 번째 성격을 알아볼게요. Y는 친구가 있으면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. Y의 친구는 누구일까요? 바로 아에이오. 이런 애들을 모음이라고 해요. 아에이오. 모음. 모음하고 Y가 딱 붙어 있으면 Y를 I로 바꾸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S를 붙여요. 간단하죠? 난 모음 친구하고 있어. 행복해. S 오려면 그냥 와. 예를 들어 볼게요. play. 여기에 S를 어떻게 붙일까요? Y 앞에 A의 주목. 모음이죠. 난 모음 친구하고 있어. S 오려면 그냥 와. Y가 고집 부리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S를 붙입니다. 그럼 by에는 S를 어떻게 붙일까요? Y 앞에 U 모음이 같이 있죠? 모음 친구하고 있으니 Y는 고집 부리지 않아요. 그냥 S를 붙여요. 이처럼 모음 다음에 Y로 끝나는 동사에는 그냥 S를 붙입니다. 그럼 퀴즈 세 문제를 풀어 볼게요. 1번 fly에 S를 붙이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? fly는 Y로 끝나죠? 고집쟁이 Y는 I로 바꾸고 S를 붙여서 flies가 됩니다. 2번 주어가 3인친 단수일 때 페이에 S를 어떻게 붙일까요? Y로 끝나요. 변신을 해야 하나? 아니에요. Y 앞에 A 보이죠? A는 모음. 모음 친구랑 같이 있을 땐 그대로 S를 붙이면 됩니다. 마지막 퀴즈. 스터디에 S를 붙이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? Y로 끝나니까 고집쟁이 Y는 I를 바꾸고 ES를 붙여야 합니다. 스터디에즈. 여기서 잠깐 Y 앞에 U 모음이 있으니까 그냥 S 붙이면 안 되나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땡. 모음하고 Y가 딱 붙어 있을 때만 Y가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. 여기 스터디에는 U와 Y 사이에 D가 있죠? 그래서 모음 Y가 통하지 않습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. 주어가 삼인칭 단수일 때 Y로 끝나는 동사에 S 붙이는 방법은 Y가 고집쟁이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입니다. 단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가 모음 친구랑 같이 있으니 그냥 S만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. 어때요? 아직도 뭔가 복잡하죠?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편한 마음으로 보세요. 자주 보다 보면 언젠가 익숙해집니다. 진짜예요.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 공부도 끝! 놀고 은근 후 끝 후 잉